일각견 있으신데 러닝포즈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나의 행복을 누군가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뭔가 지금 제가 해왔던 일 그리고 앞으로 해나갈 일들이 큰 목표를 두고 한다기보다는 그 하루하루를 살아왔더니 어떻게 보니까 그렇게 배회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눔을 어떻게 시작했냐라고 하는데 그 첫 시작은 아내하고 결혼하고 하루에 만원씩 이웃과 나누자였어요 그 나눔이 19년이 지나니까 지금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것들이 된 거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행복하고 그 행복을 누군가 그 타인에게 나누면서 살자 그게 저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